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이런거를 해볼건데요 잘 보여요 우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여기 상자에 있잖아요 그럼 네모난 것을 꺼내보세요 나무막대 이렇게 되어있어요 너를 깊숙이 집어넣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보면 나무막대가 또 있어요 여기는 세모에요 여기 구멍있죠 여기 맨위에 여기 이렇게 뾰수 보이시죠 여기 딱 넣고 넣고 끝 그전에 우리가 꼭 끼워야될게 있어요 이건데요 이 줄이 들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시 꽂아요 네 뭐를 해볼까요 우리 네모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꽂고 싶은데다가 아무데나 꽂으세요 저는 네모 해볼께요 네 좀 높은데다 꽂아야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둘도 말리고 잠잠 반대쪽으로 돌려야될 수 있네요 네 닫고 왔어요 근데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제 움직일거 같네요 네 이번에 동그라미는 어떻게 났는지 무조건 아니니까 이 모양을 해볼께요 저는 이 모양 있죠 음 시합같은건 아니에요 전 동시에 돌리고 싶어요 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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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 돌렸어요 하나 둘 셋 다메이 닫고 돌릴거에요 하나 둘 셋 끝까지 달도고 얘는 중간에 멈추면 네 딱 내려볼게요 그럼 너희 모서리 있는 부분을 다 달래요 네 오늘은 이걸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그럼 더 다음날에 재밌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 그럼 그만 움직이고